Q. 의상선생활 아침부터 운동을 하니까 그럼 기운하지 않아? 뭐 기운하지 않아. 나 취약을 아직 안 했구나. 응. 그럼 우리 루틴 오늘 어떻게 할래? 몸을 풀고 일단 몸 풀고 비산소를 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려 하자. 응. Q. 의상선생활을 하자?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복근 운동은 내가 아예 안 하잖아 너의 복근 루틴을 하는 거야 유산소를 하고 나서 미안한데 나도 좀 복근 안 한 줄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하고 유산소를 하고 복근을 할까? 그래 뭐 뭐든 하면 되겠지 근데 나 운동 짧고 굵게 하는 편이야 아 그래? 사실 짧고 얇게 해 짧고 얇게? 어 일단 먼저 목운부터 풀까? 응 형 먼저 풀어 근데 진짜 이거밖에 안 하는 거 같아 나 한 푸류대 와 삐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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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풀어 몇 개? 어? 풀어 몇 개? 응 못해 나 아 진짜 그럼 이제 우리 유산소를 한번 뛰어볼까? 응 준비됐어? 형은 저거 해 저 평소에 유산소 안 하잖아 충고기다 하라고 처음에 그냥 걸어? 너 몇이야? 나 2.8 2.8? 아니 형 형 형 너는 나한테 맞추지 마 형이 속도로 걸으라고 내 속도야 이게 어? 내가 운동하니까 행복하다 아니었어 나도 그래? 근데 너 언제부터 빨라져? 아니 그럼 형이 높여야 돼 속도를 너네 너는? 나? 아니 난 습관하게 할 거야 이거 부정한 거 아니야? 형 난 이거 계속 30초 동안 하는 거야? 응 그래? 형 지려하지 어 형 재미가 없는데? 왜? 힘들어 30초 말이야 30초 와 열정적이다 형 형 형 형 형 말아 이걸로 할래?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할래? 어떻게 할래? 여기 있는 게 더 편한데? 아 없는 걸로? 콜 너 먼저 할래?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안 될 거 같은데? 아 진짜 안 될 거 같아 그럼 우리 내기 하지 말고 번갈아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자 그래 좋아 총을 하는 저는 음 하 하 하 어 어 하 아니 다시 올라가자 아니요 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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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형 잘했어 나 굉장히 묻히다간 느낌이야 아니 잘했어 다른 거 할까? 어 다른 걸로 하자 뭐 할래? 나 어제 해서 그래서 근육통 야 셋 만원 빵 응 콜 아 2만원 빵 오케이 근데 점심가 응 준비 시, 시작. 그렇게 2만 원 주기가 싫어, 형. 응. 응. 나 지금 은행 점검 중이라 일단 줄게. 그래. 경윤 씨. 응. 이래서는 안 돼요. 이래서는 안 되고. 응. 형 몇 킬로? 내가 너랑 똑같은 걸로. 그래? 어. 3킬로 갈 건데? 그래, 3킬로 하자. 4킬로? 이렇게 4킬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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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이거 체역 부위가 몸 좀 좋아 보이지 않아? 뭐라고? 어? 어? 뭐라고? 뭐? 지금 몸 좋아 보이지 않아? 지금? 어. 지금 엄청 좋아 보여. 진짜 커 보여, 지금. 하나, 둘. 넷, 다섯. 넷, 다섯 개? 응. 오케이. 넷, 다섯 개씩. 근데 일단 내가 어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. 아니. 뭔지 알지? 아니. 하나, 둘, 셋. 열, 셋. 열, 넷. 열, 넷. 열, 넷. 열, 넷. 열, 넷 개. 하나만 더 해. 어? 아니 하나만 더 해. 빨리 빨리. 빨리 한 개 한 개. 열, 넷. 형 진짜 나 없었어. 형 몸 못 키웠다. 맞아요, 김정. 왜 안 들어? 알겠어? 응. 나 원래 C&C가 좀 긴 편이야. 아 그래? 둘, 셋, 넷. 다섯. 다섯. 좋은데? 어,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? 난 경신이 형이 이걸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냥 해봐. 해줄게 내가. 시향 간단하게. 어. 좋은데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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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꿀? 형 이거 하면 그 발 씨름이라고 그러나? 다리 씨름이라고 그러나? 허벅지 싸움. 잘할 듯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좀 추한데? 아니야. 막상... 추하지 않아. 오. 좋은데? 그래? 좀 더 올려볼까? 응. 30. 오케이. 이제 거짓말 하지 마, 진짜로. 형 한 번 해봐. 이거 약간 저거랑 달라. 아 진짜? 아프다. 아니 근데 여기가 너무 아픈데? 원래 아픈 거래. 아니 진할 거 같아. 원래 그런 거래. 너무 아파. 아 원래 그런 거래. 아니 원래 그런 거래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와 이거 더 이상 하면 찢어질 거 같아. 어 괜찮아 찢어져야 돼. 그래야 커지는 거야. 해. 너무 아파. 진짜 너무 아파. 내가 생각을 해봤어. 응. 천국의 계단 타보고 끝내는 거 같아. 그냥 좋은 생각인 거 같아. 눈썹. 그렇지. 렌즈 코어에 다 갔거든. 아 진짜? 그럼 우리 이제 천국의 계단 한번 타볼까? 그래 천국을 가보는 거야. 응. 아니 속도를 올려. 속도? 어. 형 어때? 어? 기분이 어때? 재밌어. 재밌어? 생각보다. 앞으로 좀 타. 이 정도. 내가. 어. 1분만 더 타고 내려올게. 뭐라고? 어 아까 10분 타고 그랬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너 한번 타볼래? 벌써 끝이야? 응. 너 한번 타봐. 위안소 좀 해야 돼. 위안소 좀 해야 돼. 네. 재밌어? 어 무서워. 몇 분 탔어? 어? 지금 한 4분 탔나? 리얼라 힘든 거였구나.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든다 이거. 야 저번 1분 타고 괜히 내려온 거 아니야. 아 오늘 운동 안 찼다. 응. 아 다음에는 저녁에 운동하는 거. 응. 아침에는 잠을 자야 돼.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대단한 거. 그치. 원래 제일 안전한 시간대가 딱 오후야. 그래야지 안 닫혀. 과학적인 거야? 아니면 그냥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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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말하는 거야. 원래 우리가 운동을 따로 하잖아. 그치. 오늘 같이 했잖아? 응. 어땠어? 나? 좀 재밌었던 거 같아. 원래 항상 혼자 했는데. 응. 근데 누구랑 같이 하면은 두 배로 더 재밌고 뭔가 그 힘들어도 형. 그냥 똑바로 얘기해. 방송 톤을 얘기해. 카메라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역시 근데 혼자 운동하는 게 좋은 거 같아. 인정. 자기가 뭘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잖아. 뭔지 알지? 인정. 형도 나랑 똑같았구나. 굳이. 그냥. 혼자 할 수 있으면. 같이 할 거 같아. 같이만 가고. 같이만 가고. 원래 따로 운동하는 게 데스라고 생각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정말 이거기도 하자. 근데 되게 음악 없이 운동하니까. 맞아. 좀 새로웠어. 확실히 뮤직이든 마이 라이프인가. 심지어 이거 이어폰 안 끼고 하거든. 그러니까. 근데 에어팟이 고생 나가지고. 언젠 나한테 에어팟 한 짝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나 유튜브 보면서 런닝머신 띄워야지 좀 효율 좋아지는데 형 때문에 음악 듣고 했잖아. 근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운동을 하지? 뛰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뛰는 거에 집중하면 고통스러워. 아 그래? 응. 그래서 뛰는 거에 집중을 하면 안 돼. 너네 즐거웠어. 응. 가자. 집가자 이제. 집가자 이제. 자자 이제. 나 카메라도 이렇게 안 넘어진다. 가위 가위. 가위 가위. 가위 가위. 형님 되세요. 여러분 이제 집가서 좀 자야 돼. 가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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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자. 리셋 아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